이 시간을 저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. 항상 벤지에 앉아있으면서 상상하고 꿈꾸던 그런 것들이 오늘 현실로 일어나서 항상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코키퍼를 하면서 준비해왔던 것들을 오늘 다 펼쳐낼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습니다. 네,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. 헤더! 조금은 더 방해를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역시 피지컬이 좋은 린지 호런 선수를 겨냥했던 정확한 크로스였습니다. 윤형글 골키퍼 팀이 희망으로 싸우고 있는데요. 자랑스러운 것만 만났어요! 우리가 라인 컨트롤을 한다는 게 극단적으로... 상황이 좀 어려웠고... 베스트 칼리로이드가 들어갑니다. 칼리로이드가... 대한민국 대표팀 미국을 상대로 영대욱 우승부 자랑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. 자랑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.